이르면 11월부터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비통신기업들도 5G 주파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를 개방해 시장 경쟁을 이끌어내고 통신서비스에 새로운 장을 연단 계획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 비통신기업 등의 28GHz 대역과 6GHz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착 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파수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은 28GHz 대역을 비통신기업에게도 개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로 28GHz 대역 600MHz 폭 외에 4.7GHz 대역 100MHz 폭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개월 전까지만 해도 28GHz만 언급했지만 시장에서의 업계 수요, 장비 생태계 상황 등으로 동시 공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협의를 한 기업은 총 20여 개 사이입니다. 28GHz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 단말, 장비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4.7GHz 대비 1분의 10 수준으로 낮게 산정됐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신청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성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말까지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